자아 오늘 약간 화면이 비가 좀 안좋다 됐어 대충해 약간 키우면 되지 바본가 병신인가 이렇게 하면 딱 맞네요 자 오늘 이번엔 아재능력교사라는 모바일게임 받았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만화도 있어? 신입사원 김사원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변할지 이상한 이름이군 그래도 꼭 입사해야지 김사원입니다 평범한 스펙이군요 본론에 들어가야지 몰라 안 읽어 아 뭐야 왕이 넘어지면 공이 웃으면 풋볼 아 이런식으로 이게 다가 아니라 글씨가 더 많겠죠 모두 맞췄어 새로운 시대 열리겠군 김사원 아 아 다다다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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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이거 이걸로 하는거 맞.. 안 돼 가로분능만 하면은 튕겨 좀 해보자 좀 할라 그래도 자꾸 튕기니까 할 수가 없네 다시 가로분능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주문제 어어 숲속에서 자라나 는 것 중 가장 야한 것은 아 그래요? 아 이거 해야되는데 잠깐만요 가장 야한 건? 이게 뭐지? 이거..잠깐 이게 뭐지? 어 음.. 이거요? 이..이게..이게 왜죠? 버..서..버.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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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문제 자동차가 울면? 아니야 나처럼 센스있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 카 카 뭐 카잉? 잉카 카잉? 뭐야 뭔데 뭔데 카딜 울면 두 글자 쿨 카 뭐 울 것 같은 달래 닌 소라 넥 닐들린 몸 카 소 잉카요? 어 되게 잘하시네 내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딸기가 화색 자르면 딸기 시럽 다 좋아 다음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어디일까? 귀여운 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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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아 어어 음 음 주 햇! 햇! 아냐아냐아냐 햇이 D인가? 붐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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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웜햇!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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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ㅈㄹ 이거 어떻게 맞춰요? 아저씨네 리얼 아저씨네 자가용의 반대말은 일단 용은 들어갈테고 마지막에 튕겼다 아아이 기 확 깨네 이거 진짜 어디야 으 극혐이네 되게 잘 튕기네요 어 왜 이렇게 안 튕겨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어 이걸로 하죠 이게 왜냐면은 선전이 있어서요 광고가 있길래 이걸로 받았습니다 하하 내가 내가 광고를 내는게 아니라 예 플레이어를 선전하는 광고가 있더라구요 녹스는 없길래 이걸 그냥 했어요 국내꺼라 그래서 시험 볼까 한번?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? 자가용 아 여기서부터 내 Ges 아냐 아니야 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자가용 커용 커용 2가 넘어지면 이렇게 내 말문을 틀어막네 포도 콩 푸쿵 아이씨 쿵푸 가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은 할아버지 국내어겠죠? 영어 안들어가겠죠? 먼압 줄압 양툰 할 할이 있어 할이 할머니 아 아 아 상식이 안통해 피카츄가 담배 아 이건 알지 피카츄?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죠 유머사이트 같은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섯이 들어가는데 숫자가 영상되는 글자가 다섯 다섯?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이거 글자 8 없었으면 어떻게 맞췄냐? 이래서 가장 멋진 사람은 너지 너지 나지? 나지? 뭐야? 녹화는 되고 있나? 되고 있네요 자동차를 톡 하고 치면 칫! 톡톡 하고 친다고? 톡톡 하고 친다고? 카톡 아아아아 아아아아 야아아아 크흐 다리미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리미 천재들 천재들의 퀴즈야 안돼 다리미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? 다리미가 아저씨들 다리미를 아 아 다리미가 좋아하는 음식 숙 숙 자숙 반숙 반숙 반숙?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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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자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왜? 주름을 피자 제일 폭발시키기 쉬운 나라는 나라 이름이야 그럼? 아닌데 폭풋탄 뱀탄 디딘 식득기 부힛 젤커 득식 탄 아니 어어 부탄 그래 어 이제 드디어 아재력이 올라오고 있어 아 튕긴거에요? 깬게 아니라? 하아 쓰읍 아하 아 왜 이렇게 웹을 쭉쭉 빼냐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또 튕겼어요? 아 내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네 너무 튕겨대서 자 나와 너 어떻게 이런거 생각해라니까 미쳤다 진짜 가자 가자 에 돌아가는게 문제인거 같애 이거 뭐지? 뒤도체는 문제 없었는데 뽑으며 우는 식물은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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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나날이 성장해 나고 있어 다음문제 강부가 많은 나라는 갱 내가 그냥 아예 모르는 나라 있는거 아니야? 야 개냐 개냥 개갱 천왕 나불 갱 환범 시 두글자 멍 동 하 낭갱? 이거 중국도 아니고 아니야 환갱 개환 불갱 야갱 캐 캐 캐 캐 캐 잘 갱갱갱 봄 봄 아 봄이 들어갈거 같은데 왠지 갱봄? 케냐아 하 하 어 어 아재적 클라스가 사람이 울면 흑흑 이게 아니야? 인흑 흑인 에? 얘 인종차별이야 아 크 아재상사 그대가 선봉이라네 소나무가 삐지면 어 소나무가 솔 칫솔 그래 이거 설명도 안쓰어 심지어 우유가 아프면 이거 만든 제작자도 제보 받고 썼다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안쓴거지 설명을 우유가 아프면 아 우유가 아프면 우왕 유왕 유 유 유 유 어떻게 이걸 맞춰요? 아재키즈 백가사전시네 어떻게 맞춰 이거 앙팡? 상상도 못했네 아 그만 튕겨 아 극혐이야 난 역시 아재가 아니라서 게임이 거부하네요. 게임이 튕겨서 안되겠습니다. 게임은 아재 아재능력 퀴즈는 여기까지 뿅